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매달 비싼 요금을 내며 유래터진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려서 매달 나가는 지출을 확 줄여드리도록 하며 추가로 여러분들께 초고속 인터넷을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IP팁이라고 하면 3사 SKKT U+,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렇게 한정되어 고려하지 마시고 LG 헬로비전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에서도 LG 헬로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SK, KT, LG U+,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인터넷 속도가 다 느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LG 헬로기가 인터넷 품질은 안 좋을 것이다. LG 헬로기가는 LG U+,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U+,와 동일 품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 LG 헬로기가 가입 지역은 적을 것이다. LG U+, 인터넷망을 인체하게 되면서 최근 가입 지역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던 지역이 있었지만 LG 헬로비전 권역에서는 약 99% 지역에서 기가 인터넷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형 인터넷 커버리지가 대폭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거의 다 대칭형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LG 헬로기가 인터넷 속도는 너무 느려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대칭형이라고 한다면 다운로드랑 업로드 속도가 일치하는 거, 이걸 대칭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한쪽이 높거나 한쪽이 낮을 경우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만 높은 경우, 이런 경우를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LG 헬로기가는 흔히 말하는 케이블 모델 방식 서비스 지역을 제외한다면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흔히 말하는 기가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과거에는 지원이 좀 부족했다면 최근에는 빌라, 주택 이런 곳에서도 1기가망 서비스를 지원하니까 아직 기가망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LG 헬로기가 서비스가 좋다라는 것은 인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터넷 가격, 가격이 문제죠. 그래서 또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LG 헬로기가 인터넷 가격은 복잡하고 비쌀 것이다. 요금제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막 짖근짖근해지죠.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LG 헬로기가 인터넷은 플래티넘 기가, 기가 라이트 두 가지 속도의 상품이 있습니다. 단독 가입 시 요금은 약 3만원, 기가 인터넷이 3만원이면 충분히 저렴한데 다이렉트 몰로 가입하면 여기에서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 TV와 결합하게 되면 만원 정도 저렴해지고 타 통신사 대비 약 27%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속도를 이용하면서 최대 32만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입 비용 3년 정도 아끼게 되면 약 30만원 정도의 공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조금 더 좋은 거 사거나 여러 가지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금액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도 비싼데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유행이죠. 저도 넷플릭스 중독자 중 한 명입니다. 거기에 최대한 4K 컨텐츠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넷플릭스 UHD 재생 시 권장하는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25Mbps입니다. 기가 인터넷 대비 월 1만원 저렴한 광렛 라이트 플러스 상품을 이용해도 최대 100Mbps를 제공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무리 없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웹서핑, 영상 시청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광렛 라이트 플러스가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불어 인터넷, UHD 방송, 이건 TV 쪽이죠.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결합을 할 경우 3년 약정으로 다이렉트를 통해서 가입 시 광렛 100메가 인터넷을 9,900원에도 이용 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게 인터넷 가입 시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동일한 성능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상 LG의 헬로기가 인터넷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